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항명의사를 밝힌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정권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서 다음에 뭐죠. 결제권자도 다치지만 결제에 영한 실무진들이 반대히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내용을 성남시 과장이 끝까지 거부를 했네요. 백행동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좌천을 시켜버렸구만. 일반 분양이 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실무진들로 사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좌천을 시킨 그런 일들이 밝혀졌네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 성남시 과장. 백행동 임대에서 일반 분양 계속 반대하자 좌천을 시켜버렸다. 전 성남시 과장인데 어디로? 지금은 공무원. 백행동 개발 사업 특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그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100%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버려 90%를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A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제 이후에도 두 차례가량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좌천시켜버린 거죠.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벽형동 부지를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 상향이 주면서 연구개발센터 부지 일부와 근무기불체담, 100%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R&D센터 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하던 이유로 건물 대신 R&D센터 부지 전체를 기부체납 받는 방식이 제진됐고 그러자 민간사업자 측은 기부체납 규모가 늘었으니 인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이에 성남도시계획관은 2016년 1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A씨의 협조 결제를 요청했다. A씨는 공공을 위한 민간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해주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결제를 거부했다. 그러자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이 보고서에서 A씨의 협조 결제란을 빼고 시장 결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반대의 의견을 내자 자천발령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엉망진창이 일어난 겁니다. 성남도시계획관은 또 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웠겠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딴 거 없습니다. 좌익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에 선거 부정거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해먹는 게 도움이 됐으면 중국 하기도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 따위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특성인 거죠. 우리가 남의가 딴 거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우리끼리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 하나 이런 도둑질을 하는데 나라를 왜 팔아먹지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한조작국으로 바꾸는데 중국의 속국으로 왜 못 팔아먹겠습니까? 정신들 체려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중국 속국으로 가는 겁니다. 공박사님 과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감사원은 일반 분양 전환으로 민간 사업자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먹었겠죠. 로비스트 했던 전 하우진 개발 대표가 척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도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한테 일부를 뭡니까? 되돌려받는 식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계속 특계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의 절반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 정도인데 이런 양반이 권력을 대권을 잡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끝까지 뭡니까? 나라가 죽든 살든 시리아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초토화되더라는 건 권력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권력의 제어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을 완전히 뭡니까? 수류탄 핀을 다 뽑아버린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 관련해서 도둑놈들 사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것을 오늘 내일 내가 탈골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서울 전역 49개 선거구에서 한두 개 빼고 모두 다 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 만 표 이상 조작하면 이길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이 선거 도둑놈들 못 잡으면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런 겁나겠습니까? 문정권에서 봤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하고 집에 찾아가고 압박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고소고발하고 그런 짓들은 뭐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이재명이 됐으면 이 책 출간 못했을 겁니다. 채널 당장 폐쇄를 해버렸겠죠. 도둑놈들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당선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책을 이재명 치하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치하에서 낼 수가 없는 거죠. 돗자만 나오면 뭡니까 잡아갔을 건데요.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이라도 생각 안 했죠. 세상은 앞날을 한 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 치도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겸고하고 제가 외치는 것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실현되는 것은 제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세상 앞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이런 개런티를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졸지의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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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